안자님의 안빈낙도는 무슨 의미인가요? 궁금한데 나가서 먹을 걸 구하려 하시지 않고 가난, 고통 속에서도 도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 도는 무엇인가요? 안빈낙도는요. 가난함을 즐긴 게 아니라 가난에도 마음이 안 흔들리고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안 흔들리고 도를 즐기게 되더라. 도를 즐기더라. 도를 즐기더라. 이 소리죠. 안빈낙도. 도는 뭐예요? 도. 이니에이지요. 이니에이지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. 그러니까 저기서 왜 가난한데 먹을 걸 구하려 하지 않고 공부가 더 중요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런 경제적 궁핍보다 도가 더 즐겁더라. 이 소리죠. 그러니까 그분한테 왜 나가서 먹을 걸 구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정신 팔려서 지금 못하셨겠죠. 그만큼 즐거운 도 공부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제일 쉬는 게 가난인데 가난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 도는 뭘까요? 양심 구현이에요. 참나 안에서 양심 구현해요. 참나 안에서 양심 구현하면서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. 저분은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당장 먹을 게 해결되는 길이 잘 없으셨나 보죠. 그러면 좀 양심 버리고 해야 되는데 양심 버릴 바에는 차라리 가난을 즐기면서 도를 떠닦겠다. 이런 마음이셨다. 이거죠. 공부 즐거우세요? 저 때문에? 좋네요. 최재원님. 여러분 공부 즐겁게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이니까 제 또 낙이고 이게 제 낙이에요. 저도 왜 제가 안자를 이해하느냐 저 어려울 때 학당 운영하면서 이렇게 학당 운영하면서 돋닦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부터 세상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. 아니 사지 멀쩡한데 또 학교를 못 나왔냐 가서 돈을 벌면 잘 벌 텐데 도대체 왜 홍익학당 이런 걸 한다고 대지도 않을 그런 거에 그렇게 전념하고 있느냐 그럼 제 나름대로는 안빈낙도 아니에요. 가난해도 돈을 벌면 내가 이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면 학당이 제대로 서질 못해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나중에 여러분은 진리로 인도한 학교가 되지 못한다. 그 생각에 학당 세우는데 제가 전념했거든요. 안자는 당시 유교를 세우는데 유교가 막 생겨 공자님이 주장해가지고 유교에 아주 기초가 설 때 안자가 오셔서 공자 도와주신 거거든요. 공자 도와서 공자 학당의 기초를 만들어놔라고 사실 경제활동도 못 한 거예요. 집안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공자 학당에 와서 공부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용돈 받아 쓰면 되니까 안자는 집안이 가난했던 거죠. 그러니까 저 소리가 나온 거죠. 제가 이해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런 의미의 안빈낙도 아니라면 나 가난을 즐겨 변태죠. 난 배고플 때 막 희열을 느껴 변태죠. 그게 돈은 아니잖아요. 그렇게 말할 때 나이 계속mesi 연주가 안자가 올라가 led고 그래도 한번은 깜짝 Lincoln 안자가 처음에 나이 계속결제 다가 거시장 희열을 좋아해 감사합니다.